빌빌 빌런을 아 못하겠어 이 정도를 다 이제 휘어잡겠다는 마인드 빌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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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빌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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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혹시 그 제가 성악관데 노래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리허설하고 하는데 너무 망쳐가지고 관객들 앞에서만 서면 가사도 까먹고 긴장을 해서 막 저희 소위 말하는 것처럼 삑사리도 나고 한번만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베이빌 4 아, 못하겠어. 아, 너무 떨려가지고 못하겠어. 잘하시는데요. 잘하세요. 매력들이 고창기화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계속 혼자 할 때는 괜찮은데 남들 앞에서만. 성악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무대 안 서고 그런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많이는 아닌데 몇 명 들어봤는데 성악하면 확실히 근데 좀 오래 하신 건지 모르겠지 않나요. 딱 느낌이 좀 달라요. 숙련된 느낌. 좀 자신감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소심한데 되게 그 기분은 잘 아는데 나 저 그럴 때마다 멀리 봤던 것 같아요, 멀리. 아, 정면조시하면 멀리 이렇게 계속 두고 있구나. 지금 하고 있는 시도주샤가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 정도를 가입에 뛰어잡겠다는 마이. 오, 꼬시게. 화이팅 한 번만 해주시면. 화이팅. 화이팅.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다섯 번, 다섯 번 더 하셔도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할 수 있어요. 화이팅. 네. 다섯 번 더 하셔도 되요. 하나님의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무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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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다 네 네 저는 사실 오페라 가수고요 무대 공부층인데 들어주세요 해서 지금 사방 곳곳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연기를 하느라 힘들었는데 진짠 줄 알았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연기로 가셨어 잘하시더구만 왜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공부층일지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는 중에 서른들 마음 편하게 가지고 잘하세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마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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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넌 아직도 말해 너의 짓도 말해 내 욕심은 그렇게 말해 우리의 탈수, 탈수 우리의 탈수 우리의 탈수 우리의 탈수 우리의 탈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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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인데 엄청 좋은 거거든요. 한 번 보러 오세요. 이게 두 장인데 딱 두 분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데이트 코스로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도 출연을 하고 있어요 왠지 10월 12일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2023년 10월 6일 금요일부터 10월 15일 일요일에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